이번엔 승둥이 기온이내로 가볼까요? 텐트를 쳐봅시다. 텐트 한 치지가 오래돼서. 우리는 여기서 캠핑을 하자. 지훈이랑 아빠랑 첫 캠핑은 집에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만 주세요. 멀리 갈 필요 없는 오포읍의 옥상 캠핑. 지훈아, 너랑 나랑 너무 딱 붙어져야겠다. 지훈아, 우리 꿀꿀이 보자, 꿀꿀이. 꿀꿀이, 꿀꿀이 이리 와. 꿀꿀이, 꿀꿀이, 꿀꿀이. 알았어. 아빠가 켜줄게, 꿀꿀이. 버터를. 지훈아, 먹고 싶어? 네 이거 했는데 너무 맛있어도 아빠는 모른다. 뚜껑을. 됐어요. 지훈아 이거 닦아줄게, 아빠가. 또 응가하고 있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리 와봐. 아, 큰일 났네. 어이구, 이렇게 나왔어. 아팠어. 엄마야, 엄마야. 잘했어, 지훈아. 최고, 최고. 지훈아 이거 봐. 맛있겠다. 이만하면 엄마 아빠의 첫 쇼핑 요리 내 성공. 닭이, 닭이 어떻게 하고 있지? 닭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지훈아, 너무 잘 익은 것 같아. 오,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한 건가? 잠깐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가 막 익었나 먹는 거야. 이거 아빠가 먼저 먹는 거야. 오. 와. 아유, 누구한테 자랑을. 아유. 아유. 고고. 네, 이리와. 또또. 어때, 맛있. 야. 자, 또 줄까요?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맛있어? 세본미도 맛있어. 네,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훈이도 너무 맛있어하고 세본미도 맛있어하고 저도 맛있고 그래서 지훈이와의 캠핑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훈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남기자. 지훈아, 사진 찍어서. 지훈이도 나중에 사진 찍을 거야? 네. 알았어요.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Buenos, 고마워. 정화, 조화. 가, 고마워. 정화, 고마워. 도시아, 고마워. 안녕. 여기 들어오지 마. 너무 재미있었어요. 정말 저랑 잘 맞는 딸인 것 같아요. 정말 저랑 잘 맞는 딸인 것 같아요. 아빠가 정성껏 마련한 텐트 안에서 어느새 고이 잠든 지온이. 하지만 어마빠는 좀처럼 잘 맞는 이름인데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불을 탁 끄고 딱 넣었는데. 다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리 이렇게. 뒤에서나 그런 거 이렇게 막 그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선물의 큰 밤이 깊어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